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위 오픈런일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품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중앙회는 오는 4일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취급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저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 사업입니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 중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상으로 기본금리는 연 15.9%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수요는 각사가 마련한 한 달치 한도가 하루, 몇 시간만 해도 소진되는 만큼 높은 편입니다. 현재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웰컴 저축은행과 DB 저축은행입니다. 하지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에 수요 대비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적어 저신용자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쯤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총 6개 저축은행이 올해 하반기 공급처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들은 지난해 참여 계획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사로서 역마진 우려와 수익성 보전, 연체율 등이 이유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연체율이라며 건전성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은 5.33%로 전년말 대비 1.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